그 시대를 갖다가 너무 따라가면 히트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. 시대를 지배해서 자기가 트렌드를 갖다가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. 재능이 99% 이상 노력하는 거로는 지지 않겠다는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99%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음악적인 소양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뭔가를 다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재능 그리고 실력 음악 자체만 욕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숨어있는 진주가 많을 것 같아요. 서슴없이 좋은 멜로디나 아름다운 어떤 공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당신도 히트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. 국민가요의 탄생. 리얼뮤직 서바이벌. 슈퍼히트.